자 이제 앞으로는요 모든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연도별 기출 있죠 그 연도별 기출을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풀 때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같이 한번 꼭 듣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도별 기출은 학교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법의 유형들도 다 섞여 있는데 편식해서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내가 갈 학교 내가 안 갈 학교 나는 시험도 안 볼 학교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풀지 마시고요 모든 학교의 문제들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풀어 보시고요 그래봤자 1년치가 200문제밖에 안 됩니다 200문제 토익에 한 번 푸는데 200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게 절대 많은 문제의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차곡차곡 풀어 가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작 중요한 최신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10년 전 기출 문제를 풀다가 정말 중요한 최신 기출 문제를 오히려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2011 2012 이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 11월 12월 돼서 그때 막 15 16 바퀴 못 풀고 있는 거야 이제 막 2023 2024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잘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최근 기출 문제부터 푸십시오 최근 기출 문제를 나중에 풀라고 일부러 아끼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끼다 똥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엔 아예 풀지도 못하고 막 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최근에 트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은 최신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학교든 안 볼 학교든 최신 기출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? 그래서 예를 들면 2023, 2022, 2021 이런 식으로 풀어가다가 차라리 가장 최신 기출 문제를 두 번 푸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중에 12월 됐을 때 한 번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최신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에서부터 푸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2010부터 풀다가 다 못 풀지 말고 적어도 위에서부터 2023, 2022, 2021 이런 식으로 내려오라고요 아시겠죠? 그리고 12월 달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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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